십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올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파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올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올이 광야 파길라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올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외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올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올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올과 네레아들 군사령관 아부넬이 머무른 곳을 본 즉 사올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붐 받은 자를 치며 죄가 없겠느냐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광야 어디든지 줄을 따라 49번째 장소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장소가 어딘지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도에 표시해 놓은 곳이 십광야인데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디선가 많이 봤던 익숙한 장소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설교할 때 우리가 한번 들렀던 장소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다윗에게 아주 좋지 않은 기억도 남아있는 그런 장소인데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석을 해보면 다윗이 처음 도망을 가기 시작한 곳이 기부아 왜 기부아냐? 기부아가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궁에서 왕을 섬기고 있다가 창을 갑자기 확 던져버리는 바람에 다윗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 도망간 곳이 라마 기억하시죠? 라마 왜 라마로 갔을까? 거기 사무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서 사무엘 선생님에게 가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높 땅으로 가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거기 계셨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갔는데 다윗의 작은 실수 하나가 그만 85명의 제사장들을 쑥대반 만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못 사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망명을 갑니다 그게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인데 거기 가서 두려워가지고 미친 채 해서 도망을 다시 나와가지고 아둘람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둘람굴에 홀로 있는데 갑자기 400명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온통한 자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갑자기 인구가 확 늘어버렸습니다 그때 부모님들과 형제들도 찾아왔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 우리 부모님들은 좀 먼 곳에 모셔도 돼야 되겠다 해서 모함 미스베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다시 헤렛수풀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소식 하나를 듣는데 그일라,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 군인들이 침투해가지고 타작해놓은 것을 다 빼앗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도와줄까 말까 생각했다가 그래 도와줘야지 사울도 관심 없는데 도와줘야지 해서 그일라를 도와줬더니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일라 중에 딱 한 사람이 다윗 여기 있다 잡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 그일라에서 십광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광야 우리가 한번 배웠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겨우 쫓겨온 이 다윗의 군대를 이 십광야 사람들이 뭘 했느냐 23장 19절에 보면 그때 십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왕은 내려오시옵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다윗 여기 있으니 빨리 잡아가세요 누가? 십광야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음이 울적한 가운데서 십광야로 도망을 왔는데 십광야 사람들조차도 또 밀고를 해버리니까 너무 상처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십광야에서 다윗성 군대는 또 도망을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마온광야였죠 마온광야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셀라하마 누구세 은혜를 경험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게디에 가서 동굴 사건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그 이야기가 있는 엔게디 그리고 그 엔게디에서 무슨 소식을 듣죠? 사무엘 선자가 돌아가셨다는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아 그래서 장례식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례식에 당연히 가야지 하지만 자기가 장례식에 갔다가는 사울이 자기를 발견하고 또 그 장례식이 난장판이 될 것 같으니까 정말로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저 바란광야로 사울이 자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장례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란광야에서는 나 홀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해요 아마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 홀로 장례식을 거기서 치르고 그리고 지난주에 마온광야 갈멜 거기에 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다윗을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 줄 알고 주냐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다윗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나발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가던 길에 누가 막았었다?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게 잘 설득해가지고 결국에 나발을 살리게 되었는데 결국 그 나발은 그 소식을 듣고 몸이 걷어서 열흘 만에 죽고요 결국에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지혜를 높이 사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오늘 십광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십광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다윗이 우리한테 왔을 때 다윗을 밀고 했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씩이나 또 찾아온 거잖아요 다시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배신한 사람에게 또 가고 싶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웬일인지 상처받은 그 장소를 또 갑니다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또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건 감동 아닌가요? 특히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또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도 듣는 소식이 있어요 야, 그때 우리가 밀고 했던 그 다윗이 진짜 왕이 될까 봐 왕이 되려나 보다 왕이 되려나 보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 다윗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아? 그러면 지난번에는 되게 미안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환영해 해줘야죠 아, 지난번에는 죄송했다고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오셨을 때는 저희가 잘 모시겠다고 그래야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26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됐느냐 하면 십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올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올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삼천명을 데리고 십광야로 또 내려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도 밀고를 하더니 이번에도 또 밀고를 했다 십사람들 나빠요 아주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아주 나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에 욕을 할 때 열이라는 걸 참 많이 쓰거든요 열 뭐 십 이런 거 많이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 여기서 나왔나? 하얀 십사람들 나빠요 내가 볼 때 나빠요 아주 그런 욕을 먹어도 싸요 아니 사람이 한 번 했으면 되지 어떻게 두 번씩이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나쁜 일을 했으면 두 번은 미안해서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는 좀 너무 했지 어쩌면 저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저 다윗이 무슨 잘못 있어 그때는 우리 지난번에 대해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이 될 사람이 우리 지방에 또 와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화해의 손을 먼저 내비려 놓은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또 밀고를 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음을 잡고 다윗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사울에게도 적지 않은 충동질이 됩니다 충동질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누가 자꾸 충동질을 하면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평소에 많이 받았어도 누가 옆에서 한 번만 나쁜 쪽으로 충동질을 하면 그 감동받은 것까지 싹 까먹을 정도로 충동질은 굉장히 강력해요 나쁜 충동에 좋은 감동이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에덴 농산에서 얼마나 아담과 하와에게 큰 감동을 줬나요 그들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주셨죠 너무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예쁜 하와도 보내 붙여주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이름도 다윗보고 지어보라고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라면서 모든 것을 식물로 하나님이 정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적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고 땅과 바다를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모든 것들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동적인 선물이 또 어디 있나요 그런 선물을 받아 놓고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작은 충동질 한 방에 한 방에 넘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옆에서 찌르는 충동질 하나에 한 방에 넘어가는 게 인간이구나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은혜를 잊어도 은혜를 웬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인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충동질을 받아주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손뼉은 맞장구를 쳐야 소리가 나거든요 아무리 10사람이 밀고를 하고 신고를 해도 사울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괜찮아요 야 이런 거 신고하지 마 나 이제 마음 돌이켰어 나 마음 잡았어 그리고 24장에서 다윗이 나를 살려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이제 다윗을 절대로 쫓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너희들 자꾸 나한테 충동질 하지 마 나 이미 끊었어 나 이미 끊었어 이렇게 확실한 사인을 줬다면 백성들도 신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사울은 말은 앞으로 번지르르 하게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억가심정이 남아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현상수배 전단지도 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오는 거죠 받아주니까 누가 받아주니까 충동질 하는 거지 안 받아주면 재미없어서 안 해요 저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찔러봐야 소용없다 찌르면 들어가니까 찌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결심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주변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이 사람 바뀌었구나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결심이 섰으면 주변 정리도 잘하자 아멘 그래야 찝적거리잖아요 마귀가 나쁜 사람이 찝적거리잖아요 저 사람은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또 하나 사울이 충동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치유받지 못한 상처 때문이에요 아시는 대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순식간에 그 틈을 타고 악령이 들어와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경 구절에도 그 이후로 이 사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상담받으러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처음에 다윗이 음악으로 좀 해주다가 갑자기 홧김에 창을 던진 이후에 그 후로 몇 년을 이렇게 계속 다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울은 그 마음에 들어온 악령에 대하여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통제가 될 때는 조금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뭔가 상황이 딱 도어지면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확 올라와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그랬거든요 이 또한 마음의 병이에요 왜? 애굽의 바로도 마음이 강팍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에는 나가라 그랬습니다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그랬더니 말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게 비다 싶어서 못 나가게 막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겁나서 또 나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좀 재앙을 견딜만 하니까 또 못 나가게 합니다 또 나가게 합니다 또 못 나가게 합니다 계속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이성적으로 통제될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이성 위에 감정이 확 올라와 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행동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병이 치료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은 언제 끝난다? 누군가는 죽어야 끝난다 그래서 보세요 바로의 강박한 마음의 병은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죽고서야 바로의 강박함이 끝나요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병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이 악신이 걸린 이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언제 이 싸움이 끝나느냐 자기 죽고 요나단 죽고 길부하산 전투에서 다 죽고 나서야 끝나요 암만 죽을 병인가요? 마음의 병도 죽을 병이에요 어디 가서 상담받아야 돼요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요 세 번째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요 좀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신기한 것은 24장 엔게디에서 사울이 자기 목숨을 건진 것 때문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위세계 사울이 뭐라 그랬죠? 다위사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네가 더 의롭구나 네가 나를 이번에는 살렸구나 네가 진짜 왕이야 이렇게 사울이 다위세계에 말은 했지만 정작 빠진 것이 하나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위사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이 빠졌어요 여러분 24장을 한번 봐봐요 한마디도 없어요 다위사 네가 의롭구나 네가 이번에 나를 살렸구나 네가 나를 정말 선대하는구나 이런 좋은 말은 많이 했지만 한마디 자기가 잘못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변화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고 말할까요? 왜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고 말할까요? 안 가든 교회를 나가서인가요? 안 부르든 찬송을 불러서인가요? 안 하든 기도를 하든 해서인가요? 안 듣든 설교를 들어서인가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이걸 가르시거든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만이 내 죄가 사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사람이 바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단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자기를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사울은 그게 없었거든요 네가 잘났어 네가 훌륭해 네가 훨씬 나 이 말은 했지만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 꼭 상담받고 치유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주변 정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충동받고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정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에 진짜 변화는 일어난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자 아무튼 그래서 참 다윗은 놀라운 게 그 상처받은 그 장소를 또 찾아가요 19학년 한 번 상처받고 두 번 상처받은 그것을 또 찾아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제가 가만히 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다윗의 마음 속에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하여 내면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내면이 강해지면 어떤 상황도 일길 수 있거든요 내면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려요 그런데 아무리 파도치는 환경 속에지라도 내가 내면이 강하면 견뎌낼 수 있거든요 내게 상처 준 저 장소 내게 상처 준 저 사람 앞에 내가 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 내면이 강해지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면이 강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가능해요 보세요 다윗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죠 마온 광야에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이번에는 사올의 군대가 아주 포위망을 잘 짜가지고 다윗의 군대를 아주 포위를 잘했어요 다윗도 이제는 죽나 보다 그래서 바위 하나를 엄폐물 삼아 그 바위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사올의 칼이 오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무슨 일이 나죠 사올의 군사 하나가 급히 뛰어오더니 장군님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 기부하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니 지금 한 2, 3분씩 분만 더 있으면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순간에 갑자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하니 사올은 내가 30분을 더 호비하더라도 다윗을 죽여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나라 지키러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나라 지키러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바람에 다윗이 절망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살아나요 그게 마온 그걸 뭐라 그랬죠? 셀라하마느고시다 자기를 지켜준 숨겨둔 그 바위 이름을 셀라하마느고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엔게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엔게디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는 사올에 의하여 자기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엔게디에 대해서부터는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나에 의해서 사올의 목숨이 좌지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느껴요 그리고 사올로부터 정말 처음 듣는 고백을 들어요 무슨 고백을 들었죠? 다윗아 네가 더 이롭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나를 오늘날 살렸구나 네가 진짜 왕이야 왕이야 사올로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말을 그때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감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 왔죠? 마원광냐 갈매레 와가지고 아비가이를 만나요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맡고 그 아비가이를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하여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은혜가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뭐 십광냐가 아니라 백광냐라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내게 상처 준 그 장소를 다시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내면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여유를 주는구나 두 번째 다윗이 십광냐를 또 찾아간 이유는 악을 선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좋지 않은 기억의 장소를 좋은 기억의 장소로 한번 바꾸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용기거든요 내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그 장소를 반드시 내가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버리리라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버리리라 여러분 이건 정말 위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남은 시간은 그것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참 어려워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손으로 악을 이기고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보세요 벌써 딱 그 마음을 먹자마자 너무나 큰 유혹이 다윗 눈앞에 펼쳐지는데 첫 번째 일단 십광냐 사람들의 밀고가 다윗을 화를 돋고 해요 화를 하게 만들어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두 번째 변화되지 않는 사월의 모습을 통해서도 화가 났어요 아니 분명히 24장에서 다윗아 내가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않을게 다시는 내가 너를 잡으러 다니지 않을게 분명히 사나이가 한번 입으로 내뱉어 놓고 26장에 옆에서 충동질을 한다고 해서 또 자기를 잡으러 3천명 데리고 온 걸 보세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세 번째 사월 군사들의 허술한 경계예요 자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지만 웬일인지 3천명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신기하게 밤이 되자 모두가 다 잠들어요 한 명도 안 놓고 다 잠들어요 사월도 잠들고 옆에 경호실장도 잠들고 군사들도 다 잠들고 여러분 군대의 기본은 말입니다 보초를 쓰는 겁니다 불침번과 동초를 세워야 돼요 불침번 동초 모르시는구나 불침번 동초가 뭔지 그러면 남자분들은 안다고 고개를 끄덕 해보세요 불침번 동초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불침번은 우리 병사들을 지키는 거고 동초는 바깥을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군대의 기본을 사월은 지키지 않아요 3천명이 모두가 다 잠들어요 너무 허술하기가 짝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윗이 심투해서 가지고 왔는데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네 번째 사월 머리맡의 창이에요 가보니까 사월이 잠들어 있는데 그 옆에 창을 딱 꽂아 놨어요 물론 이 창은 누가 인기척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쓰려고 했겠죠 하지만 자기가 쓰려고 했던 창이 자기를 찌르는 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주기가 너무 좋아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까지 얹어놨어 그냥 숟가락만 들면 딱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해입니까? 뿐만 아니라 아비세가 피를 대신 묻혀주겠대요 아비가일 자기 부인이 여보 더 이상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당신은 앞으로 성분이 되실 분이신데 왜 이력서에다가 빨간 줄을 그으려고 하세요 절대로 피 묻히지 마세요 부인이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근데 내가 피를 묻히지 않아도 아비세 장군이 대신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요 기회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사들에게도 전혀 위협이 안 돼요 24장 동굴에 있을 때에는 만약에 사월을 죽였다면 동굴 속에는 600명의 사람들이 바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윗의 군대는 저기 있고 사월의 군대는 저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월을 죽여도 다윗 군대의 위협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딱 죽여버리면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그 지긋지긋한 것을 끝낼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까지 도와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사무엘상 2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장 1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월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보세요 그들이 피곤해서 잠든 것도 있지만 누가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일괄적으로 수면제를 싹 먹이셨어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하나님도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아 그동안 너무 억울했지 이번에는 나도 허락할 테니까 이번에는 나도 눈 감고 있을 테니까 내가 싹 수면제를 매겨놨으니까 죽여버려 죽여버려 이번에는 죽여버려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안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안 죽일 이유가 없어요 모든 상황과 여건과 하나님까지 도와주시니 안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기회마저도 놓쳐요 외면합니다 각인 같지만 사올 머리맡에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첫 번째 사올에 대한 측은지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는 600명 사올의 군대는 3000명인데 군사력에서는 차이가 났지만 정보력에서 이미 졌어요 여러분 군대는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가 많이 있는 군대가 이겨요 남자분들 빨리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빨리 설격해야 돼요 정보가 많은 군대가 이겨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절 4절에 보니까 사올의 군대의 진영을 다윗이 먼저 알아차려요 그리고 정탄군을 보내도 사올이 정탄군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군대가 먼저 사올의 군대에 정탄군을 보내요 이미 군사력으로 정보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올의 군대를 보시면 완전히 다 잠들어 있어요 사올의지가 없어요 사올을 지켜줄 마음도 없어요 깊숙이 침투하여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사올의 경호실장 아브넬 장문도 잠들어 있어요 경호실장도 딱 그걸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올이 불쌍하다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데 나한테 너무 상처 주고 내가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람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이겨먹을 수도 없는데 내가 상처만 받을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내가 우연히 봤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이 초라하신 거예요 초라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적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사올 너무나 큰 존재였고 너무나 수년 동안 쫓겨다녔기 때문에 사올은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라 생각하고 마음을 먹었다가 갑자기 십 광야에서 한 번 그 사올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딱 보는데 눈앞에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올은 외롭구나 삼천명 군대가 있으면 뭐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데 다 잠들어 있는데 심지어 경호실장 아버넬도 저렇게 잠들어 있는데 사올은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다 나라도 지켜드려야 되겠구나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해요 갑자기 바뀌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올을 이번에도 못 죽여요 측은지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기회로 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올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도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에요 특히 저는 하나님이 사올의 군대를 완전히 잠들게 하시면서까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그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보이려 했다는 것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출국기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출국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신해산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간 기간에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다 금송화지를 만들어 섬겼어요 내려와 보니까 아주 난장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다 죽여버리리라 물론 모세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기도 실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모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획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백성들이 저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대로 저들을 쓸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영원히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주여 부디 이 백성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도 지워주시옵소서 딱 그렇게 배수진을 치니까 하나님이 한 발 물러선 장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32장이 끝나요 그랬더니 33장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안 되겠어 너희 백성들에게 정말 실망했어 하지만 내가 약속한 것은 있으니 내가 너희들 가난한 땅에 다 들어가기는 해 줄게 들어가기는 해 줄게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게 하지만 내가 더 이상은 너희들과 같이 가지는 못하겠어 그러니 이제는 네가 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 내가 그것은 끝까지 도와줄게 하지만 나는 이제 못 갈 것 같아 빠이빠이 나는 이제 너희들과 헤어지고 싶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생각이 전 그러시다면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어차피 가난한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만 해 주세요 그러면 뭐 저희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출육기 33장 15절 말씀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주께서 신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도 이곳에서 올려보내지마 없어서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 없는 가난 보다 하나님 있는 광야를 저희들은 더 택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가난 안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너 내 말 안 들어 하나님이 기분 나쁘셨을까요? 아니면 모세야 감동이다 그러셨을까요? 네가 나를 그렇게 원했어? 네가 나를 그렇게 원했니? 모세야 감동이다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사월의 군대를 잠재우셨지만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서 죽여 어서 죽여 이제는 죽일 때도 됐어 네가 참을 만큼 참았잖아 나도 도와줄 테니까 이때 다 죽여버려 하나님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합니다 하나님 잘 못합니다 저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기름 부염받은 것도 중요하다면 남이 기름 부염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월도 기름 부염받은 존재 아닙니까? 너 어떻게 죽입니까? 내가 내가 왕이 빨리 되어보겠다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 끝내보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기름 부염받은 것도 중요하다면 저 사람은 기름 부염받은 것도 중요하니까 저는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네가 내 말을 안 듣느냐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아 감동이다 그랬을까요? 다윗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하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 몰랐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깃발이 될 수 있고 이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믿으시면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